부산시가 설명절 먹거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12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. 강서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고, 중구의 한 업체는 위생무 미착용, 수영구 등에서는 업주와 종업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기도 있습니다. 이들 업체에는 영업소 폐쇄,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. 이번 점검에서는 떡과 한과, 전, 튀김, 수산물 등 시중에 판매되는 아흔계 음식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됐으며, 모두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